1. 연돌에서의 배기가스 분석 결과 CO2 14.2%, O2 4.5%, CO0% 일대 탄산가스의 최대량 CO2 맥스는 3. 18.0 2. 순수한 CH4를 건조공기로 연소시키고 난 기체 화합물을 응축기로 보내 수증기를 제거시킨 다음 나머지 기체를 오세법으로 분석한 결과 부피기로 CO2가 8.21%, CO가 0.41%, O2가 5.02%, N2가 86.36%였다. CH4 1kgm당 약 몇 kgm의 건조공기가 필요한가? 4. 12.1 3. 표준상태에서 고위발연량과 저위발연량의 차이는? 4. 9702kcal 4. 로터리 버너를 장시간 사용하였더니 노벽에 카본이 많이 붙어있었다. 다음 중 주된 원인은? 2. 화염이 닿는 곳이 있었다. 5. 매화재로 만든 화구에서 공기와 가스를 따로 연소실에 송입하여 연소시키는 방식으로 대형 가마에 적합한 가스연료 연소장치는? 2. 포트형 버너 6. 다음 중 기상폭발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4. 수증기 폭발 7. 부탄가스의 폭발한 값은 1.8VOL%이다. 크기가 10mx20mx3m인 실내에서 부탄의 질량이 최소 약 몇 kg일 대폭발할 수 있는가? 2. 26.1V 8. 연소기에 배기가스 연도에 댐퍼를 부착하는 이유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2. 과잉 공기를 조절한다. 9. 다음 중 습한 함증가스에 가장 적절하지 않은 집진장치는? 4. 여과식 집진기 10. 경우에 1000L을 연소시킬 때 발생하는 탄소량은 약 몇 tc인가? 3. 0.77 11. 공기비 1.3에서 메탄을 연소시킨 경우 단열 연소 온도는 약 몇 k인가? 2. 1932 12. 다음 기체 연료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 고온 연소에 의한 국부가열의 염려가 크다. 13. 최적이 0.3m3인 용기 안에 메탄과 공기 혼합물이 들어있다. 공기는 메탄을 연소시키는데 필요한 이론 공기량보다 20% 더 들어있고, 연소 전 용기의 압력은 300kPa, 온도는 90도씨이다. 연소 전 용기 안에 있는 메탄의 질량은 약 몇 주인가? 3. 38.4 14. 가스버너로 연료가스를 연소시키면서 가스의 유출 속도를 점차 빠르게 하였다. 이때 어떤 현상이 발생하겠는가? 1. 불꽃이 엉클어지면서 짧아진다. 15. 다음과 같이 조성된 발생론의 가스를 15%의 과잉공기로 완전 연소시켰을 때 건연소 가스량은? 1. 1. 99 16. 다음 액체 연료 중 비중이 가장 낮은 것은? 4. 가솔린 17. 프로판가스 1의 냄샴을 완전 연소시키는데 필요한 이론 공기량은 약 몇 대는 3인가? 1. 23.8 18. 다음 석탄류 중 연료비가 가장 높은 것은? 2. 무연탄 19. 탄소 1kg의 연소에 소요되는 공기량은 약 몇 대는 3인가? 3. 9.0 20. 석탄을 완전 연소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조건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3. 연료를 착화 온도 이하로 유지한다. 21. 비열이 일정한 이상기체 1kg에 대하여 다음 중 오른식은? 3. 유는 CVT 22. 증기터빈에서 증기유량이 1.1kg에 쓰이고 터빈 입구와 출구의 엔탈피는 각각 3100kJkg, 2300kJkg이다. 증기속도는 입구에서 15m 매초, 출구에서는 60m 매초이고, 이 터빈의 축출력이 800kW일 때 터빈과 주의 사이에서 발생하는 열정 달량은? 1. 주의로 78.1kW의 열을 방출한다. 23. 피스톤이 설치된 시윙더에 압력 0.3MPa, 최적 0.8m3인 습증기 4kg이 들어있다. 압력이 일정한 상태에서 가열하여 습증기의 권도가 0.9가 되었을 때, 수증기에 의한 일은 몇 kJ인가? 4. 408.1 24. 제1종 연구기관이 실현 불가능한 것과 관계있는 열역학 법칙은? 2. 열역학 제1법칙 25. 열 펌프의 성능 개수에 대한 설명으로 오른 것은? 3. 가해준 일에 의해 발생한 고온체의 방출한 열량과의 비이다. 26. 다음 그림은 오토사이클을 기반으로 작동하는 실제 내연기관에서 나타나는 압력 부피선도이다. 다음 중 2사이클에서 일 생산 과정에 해당하는 것은? 3. 4. 5. 27. 증기압축 냉동사이클에서 증발기 입출고에서의 냉매의 엔탈피는? 각각 29.2, 306.8kcal이다. 1시간에 1냉동톤당의 냉매 순활량은 얼마인가? 은 3320kcal이다. 2. 11.96 28. 다음 중 냉매가 구비해야 할 조건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비체적이 클 것 29. 400kcal로 유지되는 항온조 내의 기체의 80kj의 열이 공급되었을 때 기체의 엔트로피 변화량은 몇 kjk인가? 3. 0.2 30. 다음 그림은 어떤 사이클에 가장 가까운가? 4. 랭킹 사이클 31. 건포화 증기의 건도는 얼마인가? 4. 1. 32. 온도 127도씨에서 포화수 엔탈피는 560kjk지, 포화 증기의 엔탈피는 2720kjk지, 때 포화수 1kg이 포화 증기로 변화하는 데 따르는 엔트로피의 증가는 몇 kjk인가? 2. 5.4 33. 이상 기체 상태식은 사용 조건이 극히 제한되어 있어서 이를 실제 조건에 적용하기 위한 여러 상태식이 개발되었다. 다음 중 실제 기체에 대한 상태식에 속하지 않는 것은? 1. 오일러 상태식 34. 어떤 압축기에 23도씨의 공기 1.2kg이 들어있다. 이 압축기를 등온 과정으로 하여 100kpa에서 800kpa까지 압축하고자 할 때 필요한 일은 약 몇 kj인가? 2다. 1. 212 2. 35. 어떤 기체의 정압 비열이 다음식으로 표현될 때 32도씨와 800도씨 사이에서 이 기체의 평균 정압 비열은 약 몇 kj인가? 2고, t의 단위는 도씨이다. 2. 433 36. 그림과 같이 역 카르노사이클로 운전하는 냉동기의 성능 개수는 약 얼마인가? 2. 8.905 37. 다음 4개의 물질에 대해 비열비가 거의 동일하다고 가정할 때 동일한 온도 t에서 음속이 가장 큰 것은? 4. H2 38. 카르노사이클에서 온도 t의 고열원으로부터 열량 q를 흡수하고 온도 t0의 저열원으로 열량 q0를 방출할 때 방출 열량 q0에 대한 식으로 오른 것은? 3. 39. 0도씨 1기압하에 공기 10m3이 있다. 이를 정압 조건으로 80도씨까지 가열하는 데 필요한 열량은 약 몇 kj인가? 2고, 정적 비열은 0.7kj이며 공기의 분자량은 28.96kgmol이다. 3. 1033 40. 고일러의 게이지 압력이 800kPa일 때 수은기압기가 측정한 대기압력이 856 수은주 밀리미터를 지시했다면 고일러 내의 절대압력은 약 몇 k파인가? 2. 914 41. 다음 제어방식 중 잔류편차를 제거하여 응답시간이 가장 빠르며 진동이 제거되는 제어방식은? 4. PID 42. 고일러 공기의 열기에 공기유량을 측정하는데 가장 적합한 유량계는? 3. 열선식 유량계 43. 다음 유량계 종류 중에서 적산식 유량계는? 1. 용적식 유량계 44. 다음 연소가스 중 미연소가스계로 측정 가능한 것은? 1. CIO 45. 가스크로마토그래피법에서 사용하는 검출기 중 수소염 이온화 검출기를 의미하는 것은? 2. FID 46. CG열전대의 특징이 아닌 것은? 4. 매우 가늘어서 진동이 심한 곳에는 사용할 수 없다. 47. 전기저항식 온도계 중 백금치곤저항체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0도씨에서 500옴을 표준으로 한다. 48. 스프링저홀 등 측정량이 원인이 되어 그 직접적인 결과로 생기는 지시로부터 측정량을 구하는 방법으로 정밀 또는 낮이나 조작이 간단한 것은? 3. 편의법 49.200에서 500도씨의 측정 범위를 가지며 측온저항체 소선으로 주로 사용되는 저항소자는? 2. 백금선 50. 저항식 습도계의 특징으로 틀린 것은? 2. 응답이 늦고 정도가 좋지 않다. 51. 다음 액주계에서 R, R1이 비중량을 표시할 때 압력을 구하는 식은? 2. PX는 R1HL 52. 다음 중 가장 높은 온도를 측정할 수 있는 온도계는? 4. 광전관 온도계 53. 원인을 알 수 없는 오차로서 측정할 때마다 측정값이 일정하지 않고 분포현상을 일으키는 오차는? 4. 우연오차 54. 피토관으로 측정한 동압이 10mmH2호일 때 유속이 15m 매초이었다면 동압이 20mmH2호일 때의 유속은 약 몇 미터 매초인가? 2. 21.2 55. 차압식 유량계에서 교축상림이 타료에서의 압력이 P1, P2일 때 최적 유량이 Q1이라면 압력이 각각 처음보다 2배만큼씩 증가했을 때의 Q2는 얼마인가? 3. 56. 다음 중 압력식 온도계가 아닌 것은? 1. 고체 팽창식 57. 편차의 정부에 의해서 조작신호가 최대, 최소가 되는 제어동작은? 1. 온오프 동작 58. 정전용량식 액연계의 특징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3. 유전율이 온도에 따라 변화되는 곳에도 사용할 수 있다. 59. 출력측의 신호를 입력측에 되돌려 비교하는 제어방법은? 3. 피드백 60. 햄펠식 가스 분석장치에 흡수되는 가스와 사용하는 흡수제의 연결이 잘못된 것은? 1. CO-차항산소다 61. 에너지이용합류화법에 따라 특정 열사용 기자재의 설치 시공이나 세관을 업으로 하는 자는 어디에 등록을 하여야 하는가? 4. 시도지사 62. 에너지이용합류화법에 따라 대기전력 경고표지 대상 제품인 것은? 4. 유무선전화기 63. 에너지법에서 정한 에너지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4. 원자력 64. 그림의 배관에서 보온하기 전 표면 열전달률이 12.3kcalm2h도씨였다. 여기에 글라스올 보온통으로 시공하여 방산연량이 28kcalmh가 되었다면 보온효율은 얼마인가? 3. 85% 65. 도염식요는 조업방법에 의해 분류할 경우 어떤 형식에 속하는가? 2. 불연속식 66. 원관에 흐르는 층류에 있어서 유량의 변화는? 4. 관의 길이의 반비례에서 변한다. 67. 에너지이용합류화법에 따라 에너지공급자의 수요관리투자계획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4. 수요관리투자계획 시행 결과는 다음 연도 6월 말일까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68. 유로내에서 생성된 연소가스의 흐름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2. 가열물의 주변에 저온가스가 체류하는 것이 좋다. 69. 에너지이용합류화법에 따라 에너지사용계획을 수립하여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사업주관자가 실시하려는 사업의 종류가 아닌 것은? 4. 박남의 조경사업 70. 샤모트 벽돌의 원료로서 샤모트 이외의 가소성 생점토를 가하는 주된 이유는? 3. 성형 및 소결성을 좋게 하기 위하여 71. 일반적으로 압력 배관용에 사용되는 강관의 온도 범위는? 4. 350도씨 이하 72. 에너지이용합류화법에 따라 가스를 사용하는 소형 온수보일러인 경우 검사 대상기기의 적용기준은? 1. 가스 사용량이 시간당 17kg을 초과하는 것 73. 에너지이용합류화법에 따라 열사용 기자재 관리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3. 검사 대상기기 관리자의 선임신고는 신고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해야 한다. 74. 보온제 시공시 주의해야 할 사항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4. 가격이 가장 저렴한 것을 선택한다. 75. 에너지이용합류화법에 따라 연간 에너지 사용량이 30만 TO인 자가 구역별로 나누어 에너지 진단을 하고자 할 때 에너지 진단 주기는? 3. 3년 76. 에너지이용합류화법에 따라 연간 검사 대상기기의 검사 이후 기간으로 틀린 것은? 1. 보일러의 개조검사는 2년이다. 77. 다음 중 노체상부로부터 노고 샤프트, 고시 노상으로 구성된 로는? 2. 고로 78. 다음 보온제 중 재질이 유기질 보온제에 속하는 것은? 1. 우레탄폼 79. 열처리로 경화된 재료를 변태점 이상의 적당한 온도로 가열한 다음 서서히 냉각하여 강의 입도를 미세화하여 조직을 연화, 내부응력을 제거하는 로는? 3. 풀림로 80. 에너지이용합류화법에 따라 에너지 사용량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줄량 이상인 차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언제까지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하는가? 1. 1월 31일까지 81. 보일러 사용 중 저수위 사고의 원인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3. 보일러의 부하가 너무 작을 때 82. 인젝터의 장단점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2. 급수 온도가 55도씨 이상으로 높으면 급수가 잘 된다. 83. 보일러 수내의 산소를 제거할 목적으로 사용하는 약품이 아닌 것은? 3. 가성소다 84. 연소실에서 연도까지 배치된 보일러 부속설비의 순서를 바르게 나타낸 것은? 1. 과열기, 절탄기, 공기, 예열기 85. 최고 사용 압력이 1.5MPa를 초과한 강철제 보일러의 수압시험 압력은 그 최고 사용 압력의 몇 배로 하는가? 1. 1.5 86. 탄형 열교환기의 일반적인 특징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구조상 압력 손실이 적고 내압성은 크다 87. 노통 연관 보일러의 노통 바깥 면과의 가장 가까운 연관의 면과는 얼마 이상의 틈새를 주어야 하는가? 4. 50mm 88. 그림과 같이 폭 150mm, 두께 10mm의 맞대기 용접 이음에 작용하는 인장응력은? 4. 200kgCM2 89. 서로 다른 고체 물질 A, B, C인 3개의 평판이 서로 밀착되어 복합체를 이루고 있다. 정상 상태에서의 온도 분포가 그림과 같을 때 어느 물질의 열전도도가 가장 작은가? 3. C 90. 다음 보일러 중에서 드럼이 없는 구조의 보일러는? 2. 실저 보일러 91. 보일러의 발생 증기가 보유한 열량이 3.2 곱하기 106kcalH 때 이 보일러의 상당 증발량은? 3. 5937kgh 92. 압력 용기를 옥내에 설치하는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오른 것은? 1. 압력 용기와 천장과의 거리는 압력 용기 본체 상부로부터 1m 이상이어야 한다. 93. 열의 이동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4. 열관류란 유체가 열을 받으면 밀도가 작아져서 부력이 생기기 때문에 상승현상이 일어나는 것을 말한다. 94. 수증기관에 만고권을 설치하는 주된 목적은? 2. 열 팽창에 의한 관의 팽창작용을 흡수하기 위하여? 95. 노통 보일러에서 브레이징 스페이스란 무엇을 말하는가? 1. 노통과 가세트 스테이와의 거리 96. 보일러 성능 시험 시 측정을 매 몇 분마다 실시하여야 하는가? 2. 10분 97. 보일러 급수 처리 방법에서 수중에 녹아있는 기체 중 탈기기 장치에서 분리, 제거하는 대표적 용존 가스는? 1. O2, CO2 98. 보일러의 연소 가스에 의해 보일러 급수를 예열하는 장치는? 1. 절탄기 99. 두께 25mm인 철판의 넓기 1M 이당 전열량이 매시간 2000kcal가 되려면 양면의 온도차는 얼마여야 하는가? 1. 1도 C 100. 보일러 안전사고의 종류가 아닌 것은? 2. 보일러 내의 스케일 부착 10배 2M 이당 전열량이 맥주 일ofaso 10배 2M 이당 전열량이 맥주 ca. 한번 혼comm심 보일 것임 10배 2M 이당 전열량 없으 sank산에서 승리가 valu 열어줄